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큰 영광 중에 되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저 일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뜨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창대고 믿은 그 원형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난 있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영원히 되신 주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물을 틀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폭풍마다 사냥의 반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바른 사람 빛을 잃고 헤매이며 당가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빛을 잃은 바른 사람 최강의 흔한 바른 사람 흔한 바른 사람 생명순을 밟았어라 죄를 개섞하신 주님 천하님 부처지시나 배가 많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사랑의 신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온 나중이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대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 마신 우리 구주 소위에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바른데 믿는 자여 우리 알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전도자와 세계 포금하는 예원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포금을 깨닫게 하시고 237나라와 오촌종족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긋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포금 안에 모든 것 회복시키는 답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포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포금으로 여는 새해를 맞이하여 포금으로 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도 포금이 이끄는 삶을 누리다가 행복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본당 헌당의 언약을 붙잡고 설렘과 감사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영적 축복과 현장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로 인도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사 구원하신 하나님 이 겨울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고 지금의 이 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선택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포금으로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웅교회가 본당 헌당의 온연을 맞이하여 영원히 남을 라스트천 운동의 전성도가 믿음과 기도로 동참하여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응답24 보좌화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후대에게 정확한 포금을 전달하고 시대 살릴 크리스도의 일꾼과 제자를 세우며 선교회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된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지각 변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의 삶이 포금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하나님이 주신 날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서밋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성교회 현장의 포금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에게 많은 열매와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의장님께 여우와의 용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삼이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아홉 세팅과 삼시대를 열고 리딩에 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가시는 현장마다 말씀이 응원하여 세력을 얻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닭과 갱신과 개를 얻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아가페 찬양대가 여우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 홀로 영광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가장 좋은 옥토밭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되신 예수 크리스도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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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현재 당국의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예배를 운영 중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현장 예배에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 헌금이 시작됩니다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라스트천 헌금봉투를 사용하시거나 일반 헌금봉투에 헌당 또는 라스트천을 직접 기재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안내되는 계좌 또는 온라인 통합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 헌금에 모두가 참여해 헌당 경제 회복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은 온라인 통합 계좌 또는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 이용도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체 교역자 만남의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지난 12월 31일 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참석자들에게 2022년에는 모든 교역자가 영적 서밋으로서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과 70인 제자운동에 주력해달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장로의 신년 할애 예배가 지난 2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장로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사모늘을 주제로 특강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총회 신년 할애 예배가 지난 6일 커버넌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증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이날 예배에서 축사를 통해 총회와 각 개교회를 위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랩런트를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예원 성교원 예스키즈에서 원화를 모집합니다 모집 연령은 만 4세부터 7세까지로 오는 21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워십 음악, 체육, 미술 등의 활동이 펼쳐지는 예스키즈는 오는 3월 2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으로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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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you are here holding our peace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새길을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배우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새길을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배우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새길을 만드시는 주, 흥기적을 배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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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흥기적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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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마교회 너무너무너무 너희들아 한글자막 by 이 말은 강하게 형제를 굳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마서 할 수는 라는 표현이 나는 보금 나는 이 보금 때문에 시험 지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사도 이런 사도 한효정 마귀자막 by 한효정 이분이 이분은 말하면 안되니까 소속이 두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이냐 마귀자식이냐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성인 받느냐 성인 못 받느냐 이 부리십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 전진해야 됩니다 오력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하면 계속 전진 전진 확장 확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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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서 올인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이런 올인의 삶 복음 24의 이 삶은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나요 자기 자신 그게 성경 원리에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일을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며 안일을 얻고 그렇죠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 힘을 얻고 막 충만하고 듣는 사람도 듣고 힘을 얻고 충만하고 아멘 나 살고 너 살고 영적인 것은요 전하고 나누어 줄수록 자신의 유익이 돼요 자꾸 많이 전화할수록 더 유익이 돼요 또 완벽하게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복음을 증가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아요 평생 못합니다 평생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초 엘리트들 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 완벽주의가 결국 성인들을 못 받아요 절대 없는 자손수임 세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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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못합니다 잘 보세요 평생 다락밥 못합니다 평생 말씀 운동 못해요 내가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도 못해요 내가 준비를 덜 됐어 저 사람이 무슨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는 일은요 좀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부족 부족해도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어슬프지만은 증가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락방 또 하다가 보면 자기가 하다가 보면 그걸 시작 커져요 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도 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거라고 자꾸 자기가 커진다 전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뭘 갖추어서 뭘 내가 뭘 해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우리 형수님이 보면 여러분 나는 왜 다락방을 자꾸 하다가 다쳐요 우리 형수가 부산대 약 되려고 약 사거든요 서울에서도 약고 오래 하다가 이민 갔는데 아주 뭐 엘리트죠 초엘리트입니다 중고 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완벽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오픈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것도 간정도 해야 돼 그 안 해 자기 약점 말 안 해 그리고 상대만 자꾸 가르치려 하니까 뭐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다락방 몇 번 하다 보면 뭐 재미없잖아요 드라이하 드라이하잖아 자기 어이로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 하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안되지 다른 사람들은 뭐 부끄럽게도 창피하고 오픈하고 싶은데 워낙 완벽하니까 카메라에 숨지요 안방에 문 잠가 버리지요 문 안 열어주지요 그러니까 완벽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간정하면서 바울도 간정하는데 그렇죠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간정하면서 서로 원해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자꾸 뭘 실력으로 완벽기로 하려니까 문이 닫히잖아요 요즘 겨울철에 운전을 할 때 보면 빙판을 만나게 빙판 만나게 되죠 크게 당황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로 왔어요 차를 타고 목동에 있을 때 부산은 눈이 없거든요 부산은 눈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보니까 눈이 막 온다고 그러니 눈이 나중에 보면 차도에서도 중간에는 눈을 안 치워요 차들이 양쪽을 다녀서 중간에 그걸 모르지 오다 보니 바퀴가 뒷바퀴가 얼음 눈 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차가 팡 360도 한 두 번 돌았어요 타이어스럽게 차가 안 와가지고 그래도 사고가 안 났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눈이 눈의 밑거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빙판에 딱 걸리면 핸들이 어떻게 돼요 확 돌죠 돌면 어떻게 해요 돌려면 안 돌리려고 안 돌려면 반대로 털다가는 돌이 어떻게 자빠져 틀리면 돌면 도는 대로 같이 돌려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빙판이나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엔진 브레이크도 세야 되고 브레이크도 단계별로 사서히 그렇게 밟아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보험을 전한다고 믿겠나 내 행편을 저 사람이 잘 알고 내가 자기가 훨씬 못한 거 아는데 내 말을 듣고 믿겠나 개선이 붙어요 이게 뭡니까 전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빠져있어요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자기를 제안하고 묶어두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이 있으면 그 나의 모습 나의 상황 행편 상관없이 내 말 잘하고 못하는 것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지 말아 하나님이 하시는 성의의 다양성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안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못할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저는 현장에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본 적 처음으로 현장에다 부딪쳤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 부딪친 현장에 나갔으면 심지어 버스 전도 오래 했습니다 버스 전도 자식버스 딱 타고 그때 자식버스가 부산에 39번 40번 해운대 출발 충무동 돌아오는 거 딱 친구 하자 하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버스 딱 내가 두 번째 딱 타고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보험을 순간 물질이 명예가 건강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거시도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막 보험을 전걸음 겁없이 그냥 노방전도 겁없이 어른도 겁이 없이 되냐 목회도 겁없이 안 해보고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부딪치면 현장 가면 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다라고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영정 한번 시켜보세요 일단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 할지 다 내가 알아서 생각나게 해 줄게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놀래지 야 내가 이런 말 또 할 수 있겠나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잠시되어 있어가지고 2022년 영계 모든 순서를 자기 생각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 빚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지요 그만큼 지금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이 빚 빚 빚 갚기 전에는 너의 부담이죠 빚을 지고 나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진 자 헬라 말로 오펠엘레테스 오펠엘레테스라고 하는데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빚진 자에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건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빚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늘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송도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고 싶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인이나 개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듣는 것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불신을 받은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대상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한다 곤두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도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더 깊은 더 깊은 복음의 축복 이걸 체험하길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이 복음 이 복음에 다시 너희들이 가진 복음에다가 불을 붙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그래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강단말씀 통해서 복음의 맛을 매 시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과 싸우 이길 힘 도전하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 나가 이기지 은혜 못 받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고 구원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두 마음 품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래서 그렇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올인으로 여러분이 보험 속에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고백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뭐 더 달랄 게 없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보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증거일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전에 전체 교육자 권면을 했고 지난 주일날 장로회 특강을 하면서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유스틸버닝 이것은 구세군을 창시한 이 이 이 윌리엄 부스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는 사람을 만나면 아유스틸버닝 여전히 당신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무슨 불입니까 보험의 불을 말하죠 당신 가슴 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나 구원받을 때 그 감격 은혜 받을 때 그 감동 그거 아직 있냐 불타고 있냐 아니면 식었냐 없냐 2,3,7,1,5,000종 살리겠다는 보험의 열정으로 가득 차있는 연구의 성도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예스 아이엠이라고 말하세요 아유스틸버닝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나는 보험에 대한 열정이 보험에 대한 불이 끄지지 않고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고백처럼 2022년 보험적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약적 도전이 있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다시금 보험에 열정을 가지고 은약 속에서 은약 공동체에서 보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보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보험을 보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2022년 정말로 만나는 이 보험은 누구에게든지 보험을 저라든지 보험지를 주든지 보험에 영향이 볼 수 있는 영적 오피논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검은 온라인과 본달 헌검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지지어라 영재여 도와다 저 영재 빠져간다 이 도도 수 타고 소소 피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만 뛰어라 오선 생명줄 던지어라 존경에 지쳐서 얻어 있는가 시험과 근심의 어색군과 조형계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만 뛰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원로변 온도에 이르리니 언제여 너 어찌 지체하라 오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는 것만 뛰어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략을 주셔서 구원의교로 작정된 자리 돌아올수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이들이 하는 생업을 통하여 이들이 다니는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증거를 이삭처럼 요셉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글조가 더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주님이여 성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신하는 보내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운계의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더 큰 열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은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일생작품이요 일평생 자랑이요 일평생 간증이요 일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한 직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질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 생명의 신 예수의 시도 그분과 늘 교제하는 깊은 교제로 인하여 신이 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과도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자 유사님 정상봉 성도님 홍승걸 성도님 김수진 청년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마라 생명체계 오늘 기록하시고 영국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석중시 전호사님 박성규 장호님 김경은 집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구원하들 영혼들의 생명줄 던질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스트촌 헝금드련 스님 속 가정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영광보다 크다는 사실을 모든 가정들이 헌신한 가정들이 처음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거스로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처음 온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를 따라서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보금 24의 열정과 보금의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상 coin 장 Saul 3.21 에러 옅 gua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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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